아, 창피해. 이게 대체 뭐하는 거냐고요. 귀찮게 굴지 못하게 혼쭐을 내야겠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참게, 잠들길 기다리는 수밖에 곧 있으면 자겠지. 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어, 레온이네? 여전히 본 척도 안 하는구나. 난 그동안 철저히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다. 너를 이기기 위해. 그래, 그래. 그래, 너무 망고가려. 곤 녀석의 약점 말인가? 녀석은 혼쭐이 나야 정신 차릴 거야. 곤이 싫어하는 거라면 말이야. 뭐야? 이게 어디서 장난이야? 가끔은 협조를 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린 너의 최대 약점은? 곤의 약점이라. 아무래도 지나치게 심한 식탐이 아닐까? 바로 식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 좋아, 반응하는군. 조금만 기다리라고.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을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레코이너드롤스.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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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데? 같이 가자고! 자, 기다려! 어우, 이럴 건기라물이 바짝 말라버렸네 고, 고지다! 고, 고지다! 이대로 쭉 얼음대륙으로 가겠지 그렇다면 난 다음 작전 좀 괜찮니? 고은, 현엠이는 춤춰야지 고은, 왜 그러는 거야? 고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게 말이야 또 온다! 슬슬 올 때가 됐는데 가! 오호, 왔구나 어때? 이제 좀 괜찮아졌어? 별로 안 매웠나보네 이거 큰일인데, 친구 장난삼아 하나 줬는데 너, 쭉 먹어버리더라고 잘 부탁해, 친구 탐해보자고 히히히 히히히 두번째 작전도 완벽하게 성공 오, 얘도 같은 증상이네 오, 얘도 같은 증상이네 준비 약속은 꼭 지켜요 안 지키면 바보 악당 알았으니까 시킨 거나 잘해 출발 악당 잡으러 가자 하하하 꼼짝마라 우리 친구를 납치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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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아주 완벽해 으아 좋다 으아 멈춰 겠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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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놀러 가자 어, 그래 으흠 으흠 자, 이제 피곤할 테니 네 전용 침대를 찾아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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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꾸역질라 아유 올스매님 이 열매 냄새는 정말 잘 안 지워진다니까요 레온이 정말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 여기다가 냄새가게 발라놓으면 고기 싫어할 거 아니야 안그래 그럼 난 침대 넣는 그만해도 되고 띠리리띠띠 아, 아무리 그랜더 아, 어, 어, 겁니다 으아 으아 아 renewed 크아아 이야 원더야 냄수 한번 끔찍하지 안그래 으애 으에애 으 흐흐흐흐흐흨 이제 그만 Syndrome 이것을 알아보아봐! 뭐 모든 작전이 성공할 순 없잖아 준비됐지? 그래! 그럼 부탁해! 괜히 레온 말대로 했다가 고생만 잔뜩 했네 야, 고운! 우선 미안하다 다짜고짜 뭐가 미안해? 한방 날려줘야 해서 외쳐! 지금 뭐하는 짓이야? 설마 진짜로 끼려는 건 아니겠지? 미안해! 됐지? 지난번 빚은 다 갚은 거다 당연하지 아무튼 고마워 그럼 슬슬 가볼까? 흠! 흠! 으악! 흠! 으아이! 어때? 윗쯤에서 항복하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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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니가 겪은 모든 고생은 다 내가 계획한 거라고 어디 맛 좀 더 보여줄까? 어? 못 찾는 거야 뭐해 너 아까 그 열매 찾는 거냐 이게 개 썩자 봐 아무것도 없어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대답해 당복하겠다고 안 그러면 널 그냥 단번에 뭐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야 야 이런 점들어버렸잖아 계획이 어디서 이렇게 꾸여버린 거지 원래는 멀리 날려버리고 그러면 녀석이 벌벌 떨면서 싹싹 빌고 넌 쿨하게 투덕거려주는 작전으로 강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눈 좀 붙이고 내일 항복을 받아내야겠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너 이 찌독해 누가 이런 짓을 잘 본다 저 녀석들 저 녀석들을 모조리 공격 어떤 녀석들을 약속 지켜 기다려 아직 일이 안 끝났잖아 약속한 선물 어서 내놓으라고 좋아 바닷속 구경도 씻겨 놓고 있잖아 이봐 이봐 약속은 비켜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끈쟁이 녀석들 좀 떨어져 떨어지라고 자 그럼 맛 좀 모시라 투하 맛은 좋네 거짓말겠냐 악당 나와라 나오라고 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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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뿐만 아니다 다른 애들도 보통이야 아니야 저 열매는 악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행복한...